내가 말했는지 아니면 말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잘 맞으면서도 안 맞아 신기한 일이지 내가 짜장을 고르면 나는 짬뽕뽕뽕 내가 김밥을 고르면 나는 돈까 내가 아하면 너는 이거 완전 대단한 데스틴이 운명이야 전생연분 찰떡궁합 그런 거야 너에게 너에게 다가가 나에게 나에게 다가와 우리의 시간들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멋지게 많은 곳인데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 번 들어주세요 내가 맞고 네가 맞고 누가 맞나 상관없이 내가 틀려서 답답하고 각답할 때도 있겠지 내가 맞고 네가 맞고 누가 맞나 상관없이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게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게 내가 짜장을 고르면 넌 진짜 뻥뻥뻥 내가 김밥을 고르면 너는 돈까 내가 아하면 너는 이거 완전 대단한 데스티니 운명이야 전생연부 찰떡궁아 그런 거야 너에게 너에게 다가가 나에게 나에게 다가와 우린 우리의 시간을 멋지게 바타고 싶어요 야야 나에게 나에게 다가와 우린 우리의 시간을 나의 나라의 나라의 나라